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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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죠? 네! 웃다가 울다가 좀 섹시하다가 저희 아주 신나게 오랜만에 기사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영화 촬영이었어요 사랑해요!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조심하게 저 원래 이렇게 정말 조심하셨는데 이 동영이 들어오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어쨌든 영화가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첫 주말에 이렇게 저희 영화 촬영해 주신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 오늘 뻥치기 조심하시고요 종영회 이렇게 부르면요 자꾸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어떻게 보셨나요? 어떻게 보셨나요? 좋았어요! 되게 많이 걱정되고 그럼 1 플러스 1입니다 한 분한테는 전달해서 극장 가게 해주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오랫동안 못 받은 친구한테 한 분 전화 좀 해주세요 반응의 법칙을 보니깐 너가 생각났다고 좀 전해주세요 너가 꼭 보람에 얘기해 주시고 연상연합 커플 아니면 혹시 온 걸리신 분 뱃속에 아기와 같이 오신 분 계신가요? 제가 4시간만에 굉장히 순전했거든요 순전의 기회를 담아드릴게요 부부 같이 오신 분 계세요? 불륜 말고 부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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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주변에 널리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